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동네 형님네 사과를 따는 작업을 하네요 형수님 두분과 저와 형님은 약을 뿌리고 비가 온다에서 미리 약을 뿌리고요 형수님 두분과 저와 이 아오리 여름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산간지방이라 이렇게 비탈 이에요 이 비타진 땅이 아니고는 평기는 저희 동네에는 없습니다 이정도 이것은 양반 이에요 저 위에 같은 경우는 SS기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은 기계라도 잘나왔지만 이렇게 다 비탈입니다 힘이 들죠 이 아오리가 여름 사과가 여기는 엄청 굵어요 아오리 잘 됐습니다 농사가 근데 이렇게 빨간 것은 요즘 햇빛이 뒤에서 그래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오늘 이 아오리를 다 딸거에요 출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요 더워가지고 사과가 띄어요 얼렁 따야지 이쁘잖아요 풋풋한 이 아오리 사과하고 저하고 어울리십니까 늙은 얼굴이 사과하고 어울릴 일은 없겠죠 열심히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나이많은 아가씨들이에요 아 아오리 여름 사과는 다 땄네요 작은 것만 남겨 놓고 이쁘죠 이쁘죠 이쁘다 아오리 사과에요 한 50상자 딴 것 같네요 이 밭이 작은 밭이에요 아우 날이 덥습니다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